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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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시 보라시 아 케이크를 사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배달민족이 보니까 수송 케이크를 배달로 팔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케이크를 나 스스로 주문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내 생일 케이크를 내가 스스로 고르고 있으니까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살까 매니저님한테 배달의 민족 쿠폰 받은 게 있어가지고 쿠폰을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시키니까 내 돈으로 사는 느낌이 아니어서 좋았어 어떻게 보면 생일 생일 선물 받은 거지 맞지 내가 초를 30으로 시켰거든 근데 배달하시는 분이 하나를 이거 원래 테이프를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붙여서 왔는데 집에 받았는데 5밖에 없는 거야 총 하나 때문에 다시 갖다 달라 하기도 애매하고 워즐일 때 35 웃기 부끄럽는데 오히려 좋아 이거 5 하나 있으면 근데 다행인 게 내가 왠지 화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초도 35개 추가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로 해도 돼서 이거 구부려서 하고 싶은데 요즘은 구부려서 안 하나? 무서워서 많이 먹고 버렸다 무서워서 많이 먹고 버렸다 여러분 잠깐만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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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아 blur 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이씨 이게 뭐야 아아악 appel 아이씨 아이스크림 아 التي 아니야? 아니야! 작은.. 작은 게! 아 그래? 작은 게.. 작은 게 그거.. 10단이 아니야? 어떡해 나 진짜 울렀어.. 근데 나 너무 오랫동안 생일파티에 안 가봐가지고 울렀다.. 53세.. 53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. 나이 올려치기는 우리.. 아 뭐 어때? 그거 괜찮아 우리 나이.. 성량이 없는데요? 야 요즘 이렇게 나와네? 대박! 여러분 요즘 이렇게 난다.. 그 가스불도 인덕션이여가지고.. 좀 고민인데 여기있다.. 나이 53세 생일파티에.. 시작합니다.. 자 여러분 노래 불러주세요.. 생일 노래.. 생일 축하합니다.. 생일 축하.. 생일 축하.. 다 추워.. 생일 축하합니다..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.. 제가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..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면 안 된다던데.. 이렇게 꺼야 된다던데.. 어차피 나 혼자 먹을거긴 한데.. 됐다.. 요즘.. 요즘 스타일이라고 다 들었어.. 잘 먹겠습니다.. 오늘은 물이랑 안 먹으려고 커피를 준비했지.. 아.. 아.. 써.. 달아.. 꼬꼬야 선물 사왔어? 선물은? 선물은? 하하.. 하하.. 할게끔 먹지 말고.. 하하.. 자꾸 혓바다을 내밀어.. 좀 먹는 것 같아요.. 냉장고가 더 먹게.. 고구마 보니까.. 너무 흘러내려.. 너무 흘러내려.. 얼굴 느끼해.. 이 자식.. 김치미.. 갑자기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